오늘은 여러분께 엄청난 건축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600평의 넓은 대지에 펼쳐지는 조립식 건축 공사 현장을 마치 현장에 직접 와 있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선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다양한 공사 과정을 담고 있어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영상 아래 설명란에 타임스탬프를 준비하였는데요. 관심 있는 부분만 골라 클릭하셔서 영상을 편하게 시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판공사, 조명공사와 바닥타일공사, 인공폭포공사, 합성데크공사, 그리고 마당하스콘공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쾌한 공기와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이곳은 경기도 포천입니다. 이곳에서는 600평의 대지에 3채의 건물이 건축 중인데요. 꼼꼼하게 건설되는 과정들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보람찹니다. 현재 건물 외벽에 골강판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건물이 세련되면서 현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골강판 시공 과정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골강판은 강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으로 제작된 건축자재로 다양한 색상으로 도색되어 사용됩니다. 템바보드처럼 홈이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판 형태로 되어 있어 부식에 강하고 극한기후 조건에서도 뛰어난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그렇기에 외부 마감재로 많이 사용되며 유지관리가 쉬운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색상과 형태로 설계할 수 있어 건축물의 시각적 매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먼저 도착한 골강판을 꼼꼼히 검토하여 결함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시공에 필요한 주요 도구와 장비를 준비합니다. 강판을 자르고 고정시키는 도구, 안전장비, 그리고 설치를 위한 작업대나 비계가 포함되는데요. 시공할 벽면의 면적을 정확히 측정한 후 골강판을 절단합니다. 절단 작업은 고정된 각도와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 정밀하게 수행해야 하며 모든 패널이 균일한 크기와 모양을 유지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한 패턴과 고정방법에 따라 골강판을 벽면에 장착합니다. 각 패널이 완벽하게 정렬되도록 주의깊게 작업해야 하는데요. 강판을 고정할 때는 드릴을 사용해 벽면의 구멍을 뚫고 적절한 고정장치를 사용해 안정적으로 장착합니다. 골강판 장착 과정에서 정밀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각 패널이 완벽하게 정렬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외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옆 벽면에 시공된 벽돌과 조화로우며 건물의 외관이 더욱 돋보입니다. 특히 골강판을 시공함으로써 더욱 세련되고 현대적인 건물의 외관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화는 건물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며 각 재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성공적인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강판은 외부뿐만 아니라 실내에도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건축 자재입니다. 강판의 독특한 질감과 특별한 패턴은 실내 공간에 강렬한 시각적 인상을 남기며 다른 마감재와는 차별화된 고유의 매력을 더해줍니다. 특히 골강판의 메탈릭한 질감은 현대적인 인테리어 스타일을 구현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거실벽에 사용하면 강렬한 포인트를 주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주방에서는 백스플래시로 사용해 실용적이면서도 감각적인 공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강판은 다양한 색상으로 도색할 수 있어 공간의 분위기에 맞춰 맞춤형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 단조로운 공간을 독특하고 매력적인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골강판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지관리가 쉬워 실내에서도 오랫동안 변형 없이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특성 덕분에 골강판은 기능성과 미학을 동시에 추구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점점 더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강판 시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건물의 내부로 진입해 실내마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실내마감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조명 공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조명은 인테리어에서 공간의 분위기와 감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인테리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최신 트렌드가 접목된 다양한 조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곳에 시공되고 있는 조명은 스카이레이저입니다. 스카이레이저 조명은 두 점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여 어떤 공간에도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한 독특한 조명인데요. 스카이레이저 조명의 주요 장점은 강력한 빛으로 먼 거리에서도 시각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 또는 간접 조명으로 모두 연출이 가능한 조명 방식이며 RGB LED가 장착되어 있고 다양한 색상과 패턴을 연출할 수 있어 창의적인 조명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주로 특별한 상업 공간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니 도트 다운라이트는 여러 개의 작은 크기의 점 형태로 빛을 아래로 집중시키는 조명입니다. 눈부심을 최소화하여 시각적 편안함과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주로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공간에 포인트 조명을 제공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장점으로는 소형 크기 덕분에 설치가 용이하며 눈에 띄지 않게 숨겨 설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깔끔한 인테리어 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개를 조합해 별자리처럼 배치하거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니 도트 다운라이트는 특히 갤러리나 쇼룸 또는 특정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데 유용하며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공간 연출이 가능합니다. 라인 조명은 길고 얇은 형태로 빛을 발산하는 조명 방식으로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더해주는 조명입니다. 이곳에서는 공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각형 펜던트 형태로 설치하였는데요. 노출된 펜던트 형태의 라인 조명 시공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위치를 결정하고 조명의 길이와 위치를 측정합니다. 그런 다음 전기배선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장비와 재료로는 노출형 라인 조명기구, 천장에 고정할 브라켓, 와이어, 나사, 앵커, 전동 드릴, 전기 공구 등이 있습니다. 시공은 먼저 브라켓을 천장에 고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표시한 위치의 구멍을 뚫고 브라켓을 나사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후 전원을 차단하고 조명기구에서 나오는 전선과 천장에 준비된 전선을 연결합니다. 이때 전선 커넥터를 사용해 안전하게 연결한 후 절연 테이프로 감싸줍니다. 이제 브라켓의 조명기구를 고정하고 와이어를 사용해 조명기구의 높이를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원을 다시 켜고 조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 전선 정리화기구 고정 상태를 점검하면 노출된 펜던트 형태의 라인 조명이 완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작업이 포함됨으로 안전에 유의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쪽에 배치된 사각형 라인 조명과 함께 시공된 동그란 조명은 서클라인 조명입니다. 현대적이면서 감각적인 공간을 완성해주는 서클라인 조명은 원형 형태로 빛을 발산하는 조명으로 공간의 부드러운 곡선을 더하며 시각적인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중심을 강조하거나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 좋은 조명이지요. 이 조명의 장점은 원형의 부드러운 라인이 주는 편안한 느낌과 균일한 빛의 분포입니다. 라인 조명의 주요 장점은 설치가 간편하고 디자인의 유연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공간의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어 인테리어 디자인의 핵심 요소로 활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라인 조명은 건물의 외부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 설치된 라인 조명은 은은한 간접 조명으로서 공간의 깊이감과 품격을 더해주며 건물의 외관을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특히 밤이 되면 라인 조명이 바라는 은은한 빛은 건물의 실루엣을 강조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근사한 야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라인 조명은 실내외를 아우르는 다재다능한 조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레일 조명은 다양한 공간에서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명입니다. 레일 조명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위치의 조명기구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으로 특정 공간이나 물건을 강조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갤러리에서는 작품을 비추고 주방에서는 작업대를 밝히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일에 조명기구를 추가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쉬워 공간의 용도가 바뀔 때마다 손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일 조명은 설치와 유지 보수가 간편합니다. 하나의 전기 연결로 여러 개의 조명을 설치할 수 있어 복잡한 배선 작업이 필요 없으며 조명기구를 교체하거나 이동할 때도 간단하게 레일에 고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로 인해 설치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이 절감됩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레일 조명은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조명기구와 레일을 선택할 수 있어 인테리어에 맞춰 조명을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명의 각도를 조절해 벽이나 천장의 독특한 빛의 패턴을 연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조명은 네모 조명 제품입니다. 네모 조명은 라인 조명과 특화된 건축 조명을 전문 제조하는 건축화 조명 전문기업인데요. 갈수록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인테리어 취향에 맞춰 네모 조명은 다양한 신제품이 꾸준히 나오는 편이며 다양한 컬러와 친환경 소재, 트렌드를 선도하기에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조명회사입니다. 공간과 시설물에 대한 바른 이해력으로 전문화된 상담원들을 통해 건축에 필요한 조명 솔루션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니 시공 전 쇼룸에 방문하셔서 제품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람공사는 건축 자재에 있어서 아낌없이 좋은 제품들을 계속해서 추천해드리고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닥은 600각 그레이 색상의 타일을 선택하여 벽면과 조화를 이뤄 모던함을 강조하는 고급스러운 바닥 디자인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큰 타일은 매지의 음세 라인이 적어 공간이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데요. 그레이 색상은 먼지나 얼룩이 덜 눈에 띄어 관리가 매우 쉽고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클래식한 매력을 유지합니다. 600각 바닥 타일 시공시 주의할 점은 시공 전 바닥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평평하지 않거나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바닥이 평평하지 않으면 타일이 고르게 깔리지 않아 시공 후 타일이 들뜨거나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손상된 부분이 제대로 보수되지 않으면 타일이 불안정하게 고정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타일이 파손되거나 들뜰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시공 전에 반드시 바닥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일을 배치하기 전 공간의 중심을 잡고 타일이 균형 있게 깔리도록 계획하며 절단이 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합니다. 그 후 바닥에 타일 접착제를 일정하게 도포한 뒤 타일을 하나씩 놓아갑니다. 이때 타일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스페이서를 사용하며 고무망치로 타일을 고르게 눌러주면서 수평을 자주 확인하여 평탄하게 시공합니다. 타일이 완전히 접착된 후에는 매지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매지제를 타일 사이에 채운 후 적절한 시간 동안 건조시킨 후 타일 표면에 남은 매지제를 깨끗이 닦아냅니다. 마지막으로 매지가 완전히 굳은 후 바닥을 청소하고 타일 표면의 광택을 살려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성된 600각 큰 타일 바닥은 공간의 시각적인 넓이와 모던한 감각을 더해주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동시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큰 타일이 인테리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다양한 장점 때문입니다. 큰 타일은 매지 라인이 적어 공간이 더욱 넓고 깔끔하게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특히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스타일을 선호하는 공간에서 큰 타일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큰 타일을 선택할 때는 공간의 크기와 사용 용도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큰 타일은 시공 시 정밀도가 요구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타일의 색상과 패턴 선택 시에는 전체적인 인테리어 컨셉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경 써야 하며 유지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조언을 참고하여 큰 타일을 활용하면 유행에 맞는 스타일리시한 공간을 손쉽게 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실내 공사 현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경 공사와 그 외 각종 공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에서 인공폭포와 연못은 단순한 장식 요소를 넘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분수대 주변에서 휴식하고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인공폭포 시공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 시공의 첫 단계는 기초 공사입니다. 먼저 설계 도면을 기반으로 시공 위치를 정밀하게 측량 후 토목 작업을 통해 시반을 다지고 기초를 형성합니다. 폭포의 높이물이 떨어지는 각도, 물의 양과 흐름 속도 등은 연못의 크기와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기초가 완성되면 인공폭포 구조물 설치가 시작됩니다. 2단계에서는 폭포의 외관을 형성하는 돌이나 인공구조물을 배치합니다.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구현하기 위해 돌의 크기와 모양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배치하고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시공합니다. 거대한 돌은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기에 외부 환경에서도 오랜 기간 하자 없이 유지됩니다. 인공폭포의 핵심은 물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펌프 시스템입니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려져 폭포를 이루도록 배관을 설계하고 적절한 용량의 펌프를 설치합니다. 펌프의 설치 위치와 배관의 경로는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밀하게 조정됩니다. 펌프와 배관이 설치된 후에는 물 채우기와 테스트 단계가 진행됩니다. 2단계에서는 물을 채워 폭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데요. 물의 흐름이 계획대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지 펌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물의 양과 속도가 적절한지 등을 테스트하고 필요에 따라 미세한 조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관 및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폭포 주변을 자연스럽게 꾸미기 위해 나무나 식물, 기타 장식물을 배치합니다. 이는 폭포가 인공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한 작업인데요. 물이 흐르는 소리와 시각적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도록 세심하게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인공폭포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인공적으로 재현하며 주변 공간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와 시각적인 아름다움은 방문자들에게 평온함과 휴식을 제공하며 전체 공간의 분위기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복층 건물의 경우 난간대는 필수로 시공되어야 하는데요. 이 현장의 경우 경고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위해 각파이프를 사용하여 난간대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각파이프는 내구성이 뛰어나며 구조적으로도 안정성을 제공해 계단 난간 공사의 최적의 재료입니다. 각파이프는 일정한 두께와 균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시공 시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깔끔하고 단단한 난간대를 완성할 수 있는데요. 먼저 계단의 구조와 어울리도록 각파이프를 절단하고 용접하여 하나의 난간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파이프가 계단의 형태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도록 세밀한 측정과 정밀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난간대 설치된 후에는 건물의 디자인에 맞춰 검은색으로 도장 공사를 진행합니다. 도장 작업은 난간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녹발생을 방지하고 난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계단 난간 공사를 통해 기능적이면서도 심미적으로도 뛰어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으며 보다 세련된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주요 부분에는 합성 데크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성 데크 시공은 건물의 외부 공간을 아름답고 실용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나무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플라스틱의 내구성을 결합한 재료로 야외 데크, 발코니, 테라스 등에 널리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합성 데크는 천연목재에 비해 여러가지 장점을 제공하며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제공되어 다양한 스타일의 외부 공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합성 데크 시공은 기본적으로 기초 작업, 프레임 설치, 데크보드 설치, 마무리 작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얹어 데크가 설치될 공간의 기초를 준비합니다. 집안을 평평하게 다지고 필요에 따라 기초를 다지거나 콘크리트 기반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 아연각관을 사용하여 합성 데크를 지탱할 프레임을 설치합니다. 간혹 목재를 사용하여 프레임을 제작하시는데 프레임의 견고성은 데크의 수면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능한 견고한 각 파이프를 사용하여 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레임이 완성되면 합성 데크 보드를 하나씩 설치합니다. 이때 각 보드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스페이서를 사용합니다. 보드를 고정할 때는 특수한 클립을 사용하여 고정하는데요. 피스 자국 없는 깔끔한 시공이 가능하여 시각적으로 깔끔한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합성 데크는 네스트 제품입니다. 네스트 합성 데크는 내구성이 뛰어나 물습기, 곰팡이, 해충 등의 강한 저항성을 지니고 있어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도 변형이나 손상이 적습니다. 이로 인해 유지 보수가 용이하며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외선의 강의 시간이 지나도 색상이 바래지 않고 처음 설치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 또한 매우 간편하여 천연목재 데크와 달리 정기적인 오일링이나 도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물과 비눗물을 이용한 간단한 청소만으로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표면이 미끄럽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지요. 다음으로 이곳의 방문객들이 쾌적하게 주차하실 수 있도록 넓은 마당의 아스콘 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줄임말로 다양한 장점 때문에 주차장, 도로, 마당 등 여러 용도로 널리 사용되는데요. 그로 인해 마당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아스콘 포장 공사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기초작업이 이루어진 바닥면에 아스팔트 포설을 진행합니다. 아스팔트 포설은 바닥 전체에 아스팔트 혼합물을 골고루 뿌리는 과정입니다. 이 작업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평평하게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설된 아스팔트는 곧바로 다짐 작업에 들어갑니다. 대형 롤러를 사용하여 아스팔트 표면을 단단하게 다져주며 이 과정에서 아스팔트의 두께와 평탄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완벽하게 다져진 아스팔트는 일정 시간 동안 식으면 굳어지게 되는데 이때 지나치게 빠르게 굳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스코는 강한 아중을 견딜 수 있는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차량이 빈번하게 다니는 주차장이나 도로에서는 특히 중요한데요. 무거운 와중에도 변형이 적고 오래도록 견고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방수 성능이 뛰어나며 비가 오거나 눈이 녹아도 물이 바닥에 고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수됩니다. 이는 마당이나 주차장과 같은 외부 공간에서 특히 유리하며 일반 바닥재와 비교했을 때 물로 인한 손상이 적고 미끄러짐을 방지해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일반 바닥재와 비교했을 때 아스코는 시간이 지나도 큰 변색이나 표면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 시각적인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께서 아스콘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수많은 시공 경험 덕분에 성공적으로 건축공사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최종적으로 완공된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꼼꼼하게 건설되는 과정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 굉장히 기쁘고 보람찹니다. 또한 오늘 소개해드린 공사 현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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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